오늘 MC를 맡게 된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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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질문 드리니까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댓금들을 살펴볼까요? 뮤비 역대급으로 멋있고 오빠들의 연기도 짱짱인데 연기 바꿔서 보여주세요. 하나씩 꺼주시면 내가 내꺼 걸리면 어떡해? 아니면 전부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준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하면 뒤로 돌아보면서 가다가 가다가 그렇지 야 세게 때렸네 아니 세게 때리는 거 좀 모르는 거야. 진짜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맞아야겠네. 원래 친 거 아니야? 제가 이쪽 속고상할게요. 어 그럼 너 퀴스신 있는 거 아니야? 자 속고상에 지나가시면 돼요. 난 자전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하하하 수급으로 강타하는데요?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은데요? 네. 신화 형 신화 형 신화 형 신화 형 정말 명순 연기잖아. 아 더우구나. 한쪽 눈썹을 들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마시고 다리 꼬고 있다가 2 2 3 3 2 정말 잘 했습니다. 3 3 공연의 명품 연기를 쏟아. 자 검은 퀴스 방송 말했어. 상사 저거 뒷전수 밖에 못 봐봐 뒷전수 밖에 못 봐봐 어 조심히 닿아 아 내가 석고장 해줄려고 했는데 메인 루니 선수를 닮은 아니 이분 조상한 눈인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막 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오 오 오 오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하하하하하 나도 이거 남아야 된다고 나도 이거 남았어 하하하하 잠시 후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시작되니깐요 시작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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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